안녕하세요 이때부터 여기가 참 복수로 유명한 아중연선인데 줄..줄 여기인가봐 어머 그래도 줄이 진짜 빨리빨리 줄어요 샤우더 여기 소금 식품 이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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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만 잔박도 다 방방으로 와야오 샹찬 허졌다 힘들게 얻었다 장수 55 NT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스오 부시 복차가 진짜 한 세 조각? 조각 조각 한국인이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고수를 뺏어 주는데 고수 달라고 해야돼 고수 없으면 진짜 맛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큰 거 시키면 되게 물리는 맛인데? 응 오빠가 크리스스를 더 넣었는데 완전 얼큰해졌어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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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